코인은 코인이 지금 한 33억개 드는데 이번에 1억개 소강한다고 하고 현재 시총은 한 7 8억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5억에서 20억 갔는데 지금 밑에 바닥에서 조금 좋은 흐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좋다 이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코인의 가치 가격이 떨어졌을 뿐이지 가치가 하락한 건 아니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봉크 서포터즈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봉크를 계속 산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어 그렇게 뭐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꾸준히 하고 있고 이번에 한 어 이렇게 정도 월요일 오늘 이제 1억개 정도 소각한다고 하니까 코인 가격이 안오르면 소각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도만 살짝 소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계획이 잡혀 있고 우리는 언제 봉크를 뒤집을 것인가 에 뒤집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봉크가 2조 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7 8 밖에 안 돼요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코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가는거 아니에요 예 봉크를 뒤집으려고 계획을 갓비트 예 봉크 2조 띄운 그 다음에 마로를 이 200가 봉크를 100억에서 100억에서 2조를 띄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연희동 사장님이 100만원 투자해서 3천만원 벌었고 그 다음에 마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사장님들이 이 지금 많이 사셨더라구요 예 바이낸스 상장하면 보통 어 지금 시가총액에서 3천억인데 한 7배 8배 2달러 까지는 가능하지 못하겠는데 그 마로를 띄운 갓비트 라는 곳이 얘기되어 있다 지금 이게 어 20쏠 승리 미스테이크 상금하고 BYAT 보상도 있고 어 단순한 nft 가 아니다 BYAT의 모든 것에 대한 멤버십 BYAT의 스테이킹 특수성으로 보상을 얻을 수 있고 매일매일 얼마씩 나와요 이게 5천개에서 만개씩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많이 산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다 여러분들 봉크를 봉크를 봉크에 공식 서포터지 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게 아니니까 어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